와 굉장히 뒤에요 지금 완전 어릴 때까지는 아니지만 이리와 어깨 좀 펴고 어릴 때부터 친구였죠 이건 아니야 이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야 야 조용해 도대체 뭐가 일어날건데 생각해봐 최악의 경우 리버가 거절한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당하게 걸어 나오면 돼 아무도 하지 못할거고 니가 쿨하다고 생각할걸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어떡해 나한테 소리치면 쫄지마 인마 아니면 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싫다면 자 걱정은 그만 누가 그러겠어 아니면 저 백과사자를 나한테 던지면 어떡하지 헬멧도 안쓰고 있는데 아 하느님 전 일에 준비가 전혀 안됐어요 야 진정해 등 쫙 펴고 쫄지말라고 그래 말하면 잘하네 나 잘될거야 돌아서 알았어 알았어 에이 너 뭐 뭐 쉿 으흠 안녕? 안녕? 내 목소리 들려? 음 그럼 왜 아 아니야 됐어 거기 있는 오리너구리 귀엽다 뭐 읽어? 책? 오리너구리 이야기? 아니 멋지네 저기 너마 등대 어? 이 나라에 2차 반응 프레넬 렌즈를 쓰는 등대는 딱 16곳 남아있어 그 중 9개는 해안가에 있고 9개 중 하나는 더 오래된 등유식 등대를 개축한 거야 아 지금 읽고 있는게 그 이야기야? 어 그러니까 너 영화 보러 갈래? 몰라 알았어 생각할 시간 줄게 못해 왜? 언제인지 몰라 아 그래? 토요일 8시는 어때? 어떠냐고 절대 짜증낸거 아니에요 우리 존이 여기 봐 기계가 정지 알았어 아 잘됐다 신경쓰니 뭐 자세한건 다음에 결정하자 내가 과묵하군요 내가 과묵하군요 그럼 난 왜? 왜 그렇게 쳐다봐? 저것처럼 어설프게 할거라고 생각해? 크흠 내 기대와 어울려줄 생각도 없고 아직 어리잖아 긴장하고 있겠지 너도 알고 있으라고 무슨 뜻이에요? Shut up and let's go 내 이름 닥치가 아니야 아니라고 너 도대체 말하는거야? 뭐? 데이트 신청했잖아 전혀 너 완전 불쌍해보였어 나하튼 설끗설크 다 갈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야 거기 너 놀러가자 나랑 너 지금 바로 개판이구만 알아 하지만 네가 방금 한 것보다 이게 차라리 낫다고 니가 리버가 백과세를 너한테 던졌어? 응? 그랬냐고 아 좀 닥쳐 닥쳐라는 말을 입에 담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야 갑작스레 사랑스럽네 뜬금포 사랑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달걀을 그리면서 연습했대 물통은 커다란 달걀이랑 비슷하다고 그렇다면 넌 커다란 다빈치가 되어야겠네 홀 갑분싸 망할 니가 날 이런 바보같은 수업에 꼬셨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하하하 그러지마 재밌잖아 넌 그림은 잘 그리잖아 너도 연습하면 잘 그릴 수 있다고 나 개뭇그렸다 진짜 우리 존 그렇겠지 오늘 수업을 끝으로 다시는 손에 분수 잡지 않겠어 진짜 개뭇그렸다 놀자 놀자 그러게요 낑깡처럼 생겼네요 끄리기 끄리기 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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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무다쿵이형님 안녕하세요 치하 반갑습니다 아무도 없나? 좋아 그럼 리버 왜 대답하지 않는거니? 넌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말이다 기다린다 리버 헐 부담 콜럼버스는 1942년 8월 3일 에스파니아의 한국 팔로스 데라 프로프테라에서 출항했습니다 그곳은 1322년에 건조되었는데 당시 겨우 14살이었던 알바르 페라즈드 기드만이 카스티아의 호황일세 됐다 됐어 니가 물어본건 날짜뿐이었다 자 그렇게 어려웠니? 이럴수가 그녀와 같은 증상을 겪는 사람은 전부 저렇게 기억력이 좋아? 꼭 그런건 아니야 하지만 암기 쪽에는 굉장히 강하다고들 하던데 읽기 힘들어 보여요 개빤이구나 너희 멍청이들 다음번에 너 다음번에 너 잘해야 된다 강당이네 나중에 여기 이용할 수 있겠어 농구장 바닥선을 직사각형을 기억하고 있다는건 믿을 수가 없어 그래 니가 이겼당 으쌰 음식점 카페테리아죠 항례식당 아 독특하지 하지만 독특하게 지루하지 않아 자 저기 뭐라고 샤방 니 반은 늘 혼자 앉잖아 저 기괴하게 생긴 돌연병이 오리 인형을 대동하고 저건 돌연병이 오리가 아냐 오리너구리야 오리너구리고 나발이고 알게 뭐야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어쨌든 그녀는 뭐랄까 통떨어져 있어 그렇지 않니 아니 다른 행성이나 그런 데서 온 것 같다고 그래 멋있지 않아 너도 외교인이나 UFO같은거 꽤 좋아하는구나 몰랐네 하지만 말야 뭔가 특별해지고 싶다면 차라리 나 고스패션을 사지 그래 아 그거라면 내 머리카락을 건드리고 싶진 않아서야 그 패션이름이 그런거인 것만 봐도 알잖아 제이디 저기 니 난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 속에 있는 어디나 똑같은 꼬마애로 남고 싶진 않아 리버랑 어울린다고 해서 너 자신이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 넌 그냥 수줍은 많은 여자애랑 놀고 싶어하는 남자애라고 리버는 그냥 수줍음이 많은게 아니야 닉 그녀는 뭔가 특별해 특별한게 항상 좋은게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 그녀가 특별하고 싶어서 그런건지 아닌지는 알아 어쩜 그녀는 다른 모드들과 어울리고 싶어할지도 몰라 만약 그렇다면 그녀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건 그녀가 싫어할 짓이야 안 그래 중요한 건 내가 내게 필요한 걸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냥 바로 그걸 가지고 있어 리버한테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서 그녀를 원하는 거지 그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게 아니라 너무 이기적이다 너 네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알았으면 해 알고 있어 틀렸다는 것도 알았으면 하네 평범한 사람 아무도 없어 모든 사람이 어딘가는 특별하다고 할머니가 너한테 하신 말씀이네 뭐야 그럼 이 녀석은 그냥 사람을 차지해서 힙스터가 되려는 거야 이건 좀 짜증나네 그렇지 가끔은 우리 고객님들 머리를 두들겨 패고 싶긴 해 고등학교 수위니까 모두가 개새끼지 뭐 그렇다치고 일하자고 잠깐만 절벽에서 리버한테 말한 게 혹시 이 이야기야? 그런 거 같죠? 그런 거 같지? 리버씨는 미쳐서 그 무시무시한 토끼들을 접기 시작했고 맞지 기억도 안 날 이 오래전 이야기를 고백한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뒷끝이 상당히 심했나봐 개새끼 발음 너무 찰려요 죄송합니다 아닌 거 같애 뭔가가 비었어 그럼 이제 모자를 쓰시게 해 설렁금주 제발 우리를 다음 행성지가 탁자의 기대로 서 있잖아 이거 말하는 거겠죠? 오케이 근데 하나가 부족해요 지금 오케이 좋아요 바로 가줍시다 내가 안심할 수 걱정 말하니까 잘 할 수 있다고 에네르... 잠깐만 이게 지금 뭐하는... 에르기... 이봐 에네르기 파를 방해하는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돼 뭐라고? 자 등록해 줍시다 6번이나 해야 돼? 6번이나 해야 돼? 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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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렴 조이 정말 잘 크는구나 띠용 에? 조니가 딸이었으면 그래도 할아버지 이름 따서 별명을 지었을라나? 내 생각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을거야 아무튼 끝이 2로 끝나잖아 조이 주이 줄리 귀엽네 귀여우면 조니랑 결혼하는게 어때? 어라? 질투? 그래 거참 질투난다 과거를 한번 봅시다 조니 방을 좀 봐야겠어요 오케이 축구공이 기념물이구요 여러가지를 다 조사해봅시다 만낫이 발쳐드립니다 피클 맙소사 또 오냐? 오이피클 세상에 답답하니 뻥 뚫렸어 너 정말 기분파구나 오이피클이네요 아까는 올리브였죠 피클 제목이 더러워진 책들 이제 나가 봅시다 안나가지잖아 시계 그래 솔직히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 꽤 거슬린다 하나 더 남았거든요 얘네 엄마는 없나? 애니모프 시리즈가 먼지에 쌓여있다 뭐야 끝이야? 하나가 남았는데 위에 있을까요? 음 화분이요? 잠시만요 안나가지죠 화분? 화분 아닌거 같아요 어디지? 마지막 하나 뭐지? 저 다락방? 뭐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없네 쇼파? 어 쇼파다 샤방 좋아요 퐁 퐁 퐁 퐁 퐁 퐁 기념물 등록 여섯번 음 음 쉽지 않겠는걸? 음 쉽지 않겠는걸? 음 여섯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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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으음 샤방 샤방 으악! 잘 지어 죽은 시체 냄새가 또 나아. 여기는 어디지? 에바? 뭐야. 도대체 저건 뭐지? 뭐지? 당황스럽다. 다음 기억이야. 그렇겠지. 그런데 왜 우린 천공의 섬 라퓨터에 있는 건데? 나도 몰라. 재구축을 해야 될 기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것 같아. 기계에 ADGA 이상이 생긴 거 아닐까? 어? 마지막으로 고쳤을 때 반 년은 거뜬하다며? 언젠 그 유지 모습 외에 그 멍청이들은 못 믿겠구만. 어? 괜찮겠지? 10대 시절의 기억은 다 확보했잖아.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야. 좋아. 하지만 그 사실은 네가 직접 말해. 우리가 성공한다면 할 필요도 없어. 뭘까요? 도대체. 그래. 그거면 되겠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기동전 최종 점검할까? 어? 파티바이제로님 하여. 파하. 뭔가 개드림 많이 날리기 좋은 게임인데 너무 늦게 들어온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파하. 파하. 레이디 포스트. 벌써 거의 끝이 다가와 가나요? 좀 불안한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정신 차리자. 무슨 꼴이람. 계속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네. 뺨을 좀 때려서 정신 차리자. 울어주라고요? 뭐야. 이제 일장 끝이에요? 수십억 개의 등대들이 하늘 저편에 있는 거야. 잠깐만. 이제 일장 끝이라고요? 당황스러운데? 이거 3시간이면 끝난댔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주치의 목소리 또 까먹었다. 쉽게 깨어나지는 않을 겁니다만 꽤나 집중이 필요한 일일 겁니다. 사실 거짓말입니다. 뭐지 도대체? 이제 이장이라고? 이 노인이 아는 건 이 정도뿐입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정도가 충분했으면 좋겠군요. 이제 넘은 일은 달로 가고 싶다는 존실의 간전한 소망을 어릴 적 존실의 기억 속에 남기면 되는 것뿐이니까요. 그걸 마치고 스위시를 당기면 얍! 달에 계실 겁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릴리를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건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겠죠? 릴리가 누구예요? 그럼 그냥 그 일이 일어나게 이 자리에서 바로 소망을 이룰 순 없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진짜 존시의 머릿속 그 자체라면요. 무슨 뜻이죠? 이건 뭐죠? 그럼 저는 뭐죠? 여긴 복사본입니다. 저희가 일하는 그리고 존시가 함께 도와주는 도화지라는 거죠. 지금 저희와 이야기하고 있는 당신은 존이란 사람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외형도 성격도 기억도 담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짜가 되진 않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논리적으로 일치하는 이 화복 한 장을 준비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존시의 강력한 소망을 어릴 적에 당신에게 주입하고 나면 기계가 존시의 삶을 새로 만들어낼 겁니다. 소망이 당신의 모든 행동을 이끈 삶을요? 결과물이 현실 속에 존시의 기억을 덮어씌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지금 당신은 그냥 단방향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결국 저희는 지금 당신을 없애고 만들고 없애고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해. 이봐 감성적일 필요 없다고 잘 알다시피 가짜라고 가짜. 그렇게는 잘하는 왓츠 박사님은 왜 굳이 설명하는 수고를 겪으실까요? 난 그저 시간 낭비가 싫은 것 뿐이야. 시작하자고. 뭐지? 아직은 혼란스러워요. 박사님. 말씀하신 게 그 정말로 저란 존재입니까? 어? 뭐지? 어, 오늘밤 야근에 수확이로군. 음, 복잡하구만. 지금까지 얻은 정보들을 다 조합해야 되나요? 네 몸은 흑화한다. 뭐지? 몸이 이렇게 됐어. 세상에. 말이라도 해주지. 말로 해달라고? 난 머리로 하는 게 좋은지. 혹시 말짜냥이라고 했냐고 물고 싶지만 그렇다고 대답할까 안 물을게. 빨리 끝내자. 이런 모습은 정말 싫어. 지금 간절한 소망을 제일 옛날로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같은 기념물들을 마주하기에 옮겨 소망을 전하십시오. 같은 기념물이 없는데요? 꼭 복잡함이 없나요? 음? 말이 안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요? 대박 이것봐 냠냠 쩝쩝 진심? 림 진심? 여기부터 맞춥시다 우리 여기부터 맞추는게 맞겠다 여기부터 맞추죠 뭔데? 다 안맞았잖아 짠!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이게 전부로군 스위치 달기 준비됐어? 잘 알면서 난 항상 준비된 남자야 뭐죠? 제가 맞게 한거에요? 맞게 한걸로 되는데? 당황스럽다 됐군 조니가 달에서 가지고 온 기념품을 받으러 가자고 레이디 퍼스트? 이번엔 안돼 여기서 막힌게 너무 아쉽다 별거 아니야 지금 상태로 할 수 있어 그건 알아 하지만 어딘가 찝찝하단 말이지 아 다 안맞추고 끝까지 연결만 하면 되는거에요 아하 너무 감정적이 됐어니 일하는데 방해만 될거야 내가 그럴리가 없잖아 여자애 사고방식으로 날 보지 말라고 좀 더 뒤로 가야지 이쯤 볼까요? 그쵸? 여기까지 똑같은거 같은데 다른데 살펴보자 더 뒤로 가야되나봐요 그쵸? 오케 오케이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마지막 기억과 같은 곳이야 보통은 조금이라도 바뀌기 마련인데 뭔가가 잘못됐어 이 기억들 그냥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정도가 아냐 이건 정확하게 같은 기억이야 말도 안돼 소망을 확실하게 전달했잖아 맞아 뭐지? 소망을 전달했는데 기억이 전혀 뒤바뀌지 않았어요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존이? 놀랐지만 기쁘기도 하군요 이 주변에 찾아온 사람 거의 없어서요 똑같아요 아까랑 데자뷰네 아까처럼 전 에바 로덜린 박사라고 합니다 전 에바 로덜린 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동료인 왜그래? 또 한 번 할 생각은 없다고? 닐 왓츄 박사입니다 자크문드 인생 현상 사무소란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오 그 사무소에서 오셨습니까 거참 우연이군요 마침 사무소에 의뢰를 할까 하고 있었거든요 릴리 차를 좀 내오게나 릴리 샤방 샤방 릴리가 사라졌어 당 당신들 누구야 춘이도 정지시켜 어쩌지 여기서 기다려 소망을 다시 보내볼게 뭐라도 바뀌는지 주시하고 있어 혼자서 소망을 다시 보내볼게요 그대로야 소망은 분명히 제대로 전해졌어 바뀐 점은? 머리카락 끄트머리만큼도 없어 어떻게 된 일이지? 소망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도 어째서 조금도 변하지 않지? 어쩌면 소망을 일깨우기 위해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될지도 몰라 어릴 적 기억에서 갈 수 있는 가장 어릴 때의 기억에서 맞아요 제일 어릴 때는 아직 안 갔어요 한지 저 3시 반쯤 3시 20분쯤부터 했어요 꽤 오래됐죠 거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이때는 이때보다 더 어릴 때가 있는데 조니의 달로 가고 싶다는 소망은 어쩌면 소망을 일깨우기 위해 뭔가 필요할지도 몰라 이걸로 해볼까 보죠 오 달이다 오 달이다 잠깐만 오늘 한다고 한 영화 이게 아니잖아 뭐 괜찮지 리버 넌 어때? 응 난 이쪽이 좋아 그래 보러가자 보죠 이게 충분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잠깐 릴은 어디갔지? 릴 어디있어 달로 봤어 어때? 너무 혀풍이시면서 난 별로더라 난 그런 것보단 다른 영화를 더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네 달로 가요 내 사랑 아 헨리 조니 이런 영화를 새로 구축하기에는 너무나도 지치고 배도 고프네 조니는 뭐라도 바뀌었는지 살펴봐야겠어 이런 물건 보고있게 만들어서 미안해 조니 돌아가 봅시다 바뀌었나 똑같아 똑같아 어딘가 다른데서 계기를 만들어야겠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음 이때로 어쩌면 여기서 터뜨릴 수 있을거야 어쩌면 여기서 터뜨릴 수 있을거야 너희들 여기서 뭐해? 시작했어 좋은 자리 잡으러 가자 뭐지? 잠깐 이런 일은 아까 없었는데 뭔가 바뀌었어 어 진짜 바뀌었어요 야 밀지마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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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까 강당에서 뭘 할 수 있을거랬는데 잠깐만 바뀐게 아냐 이건 여러분 잠시 주목 뭐야 쟤 왜 저러고 있어 들어가셨을지 전 나서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제가 온 이유는 나사의 모든걸 알려드리기 위해섭니다 난리났고만 연주해주세요 티비 이야 기막히게도 멋진구만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죠 아 못살아 그럼 여러분들부터 모두 궁금해하시는 것부터 내가 다른 음성을 여행하는 것처럼 멋진 일을 할 가능성은 얼마나 됐지 금성의 달콤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토성의 고구리를 따라 우주 유형을 하고 아니면 예를들어 달에 으소스한 뒤편을 가본다거나 저희 나사에서는 여러분에게 충분한 뜻이 있다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능합니다 당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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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달에 갈 생각이 없는데요 당신은 정말 운이 좋 잠깐 뭐라고 왜 왜 가야되요 지금 지구에서도 행복한데요 정말 조금도 달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소? 없어요 왜요? 진짜 요만큼도 없는데요 뭐지? 이러면 안되지만 자 나사의 공식 신입사원 모집원으로써 달에 대한 몇가지 사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달은 45억년대 였습니다 아프리카만큼이나 큽니다 사실입니다 만약 자전거로 달을 일주하려고 한다면 또 빛의 속도로 달과 지구 사이를 가는데 1.5초나 걸려요 자동차가 날 수 있다고 해도 330일 걸려요 빨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에 갈 사람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죠 주와 명성이 결합되면 펜도 따라옵니다 자 이걸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흑발소년은 특히나 아직은 안 울었어요 어때? 어떻게 생각해? 나사가 널 고용할 일은 없을거야 하지만 꽤 당돌하게도 부딪혔네 꽤 열심히 했지 결과 보러 갈까? 물론 금방 올게 안 바뀌었을 것 같은데 왔어 결과 저참한 실패 그럴 줄 알았다 도대체가 실망하지 말라고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을거야 예를 들면 그 더 이전의 기억으로 가야겠네 아니네 아니네 더 최근의 기억이네요 이건 이미 얘기했죠 넘길게요 그냥 하지만 그 돈이면 달여행복권은 살 수 있겠죠 집을 포기하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실패했겠죠 진단결과가 확실할겁니까 나사의 건강복지 제도가 엄청나다는거 알아요? 갑분띠 정말이요 모두한테도 적용돼요 아무리 해도 안되죠 뭔가 다른 계기가 있어야 돼 네 우주에서 무료로 말을 야 결혼하셨네요 축하드려요 자 수수께끼입니다 허니문을 보내기 제일 좋은 곳은 어딜까요? 헐 갑분싸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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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띠용 이런 염병 유리 미끄럿 존이초초초초 거기서 뭐 휴 알겠지만 이거 전혀 소용이 없잖아 소용없는 정보가 아니야 말도 안된다고 우린 자그마치 전문가라고 이렇게 얼간이처럼 존이 주면 소리만 지을 줄 알았으면 난 입사 안했어 과연 그럴까? 자 아무래도 우리 수면 부족도 문제인거 같애 오늘 철야 작업일 줄 알았으면 커피라도 가져왔을텐데 그래 아까 내가 만든 영화 봤겠지? 무슨 영화? 그래 아무튼 시간이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식으로는 어떻게도 안될거야 아침까지 좀 쉬자 존이가 그때까지 버텨내야 할텐데 전화해봐야겠어 네 2 예 1 2 2 2 2 2 2 이건 말도 안 돼 왜 기계가 작동하지 않지? 여러분 저 화장실 한 번만 더 다녀올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누를 수 있는 공간이라서 얼른 다녀와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살짝 공포 같은 분위기를 느꼈었어요 근데 지금 슬슬 슬플 것 같아서 좀 불안하네요 다시 그럼 시작할게요 이건 말도 안 돼 왜 기계가 작동하지 않지? 달로 가고 싶다는 존이의 열렬한 소망은 제대로 전해졌어 그런데도 전해진 다음엔 달로 가고 싶다는 소망의 흔적도 안 보여 어쩌면 소망의 또 다른 부분이 중간에 바뀌어버린 거 아닐까? 그렇다면 같은 소망이 각기 다른 두 시점에 각기 다른 두 결과를 내게 되니까 이 결과가 나오는데 리버가 중요한 역할을 안 했다고는 절대 못하겠구나 변화가 일어난 요소가 존재하는 게 확실하다면 분명히 리버가 원인일 거야 달에 가고 싶다는 소망이 바뀌었어요 그건 그렇다 치지만 도대체 뭐때문에 이렇게 됐지? 리버씨 도대체 뭘 한 거예요? 불안한데? 불안한데? 아 해가 뜬다 불안하네요 불안해 불안해 정말로 시간이 얼마 없어 미리 뭐라도 떠올랐을라나? 불안한데? 불안한데? 왜 이렇게 여주여? 어... 그럴 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니리친 다람취재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 4리버 저거 어떻게 생겨먹는 노래야? 그냥 두음이 계속 번갈아 연줄될 뿐이잖아 뭐지? 존의 상태는 어떤가요? 간신히 숨을 붙잡고 있지요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더이상 나아갈 수가 없네요 서두셔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동로분을 찾고 계신다면 아마 부엌에 있을겁니다 아니요 그건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의 기록에서 확인한겁니까? 그럼 왜 또 그 정보를 저희 모르고 있던거죠? 아니 주치의는 알아야죠 커피 어디서 났어? 쉿 사무소랑 통화중이야? 응 내가 다 할테니까 지금은 조용히 해 어쩌라는가 잠깐 이건 어디서 찾았어? 등대에서 등대에서 시작하기 전에 자 이제 진짜로 쉿 리버가 존에게 준 마지막 종이토끼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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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불안하죠 왜? 왜 이렇게 불안하죠?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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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감도 안잡힌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일요일이란다 토미 쉿 자게 두세요 아 얘가 릴리구나 깨워버려야지 불꺼이 아줌마야 뭐라고? 안꺼 내가 끊어봐라 한 좀비와 사랑에 빠진 소녀 이야기 뭐지? 뭘 찾아야 되지? 애한테 때려도 되나? 릴리한테 대화 좀 할까요? 릴리 말을 안하는데? 릴리 말을 안하는데? 음 뭘 해야 되지 도대체? 어젯밤 아이들을 보고 있었어야 했는데 저 아이들 어제 늦게 잠들었어요 뭐 매일 그렇진 않겠죠 그렇겠죠 혹시 제가 물어보실게 있나요? 나쁘지는 않아요 정말로 스쿨버스에 이 근처를 지나가기도 하고요 어쩌다 여기서 일하게 됐죠? 그러니까 몇 년 전은 남편이 죽었어요 사고였나요? 군인이었어요 유감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저금도 얼마 안되었고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었죠 존이가 제 광고를 보고 제 일자리를 만들어줬어요 항상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여긴 평화로워요 무엇보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달랠 수 있었죠 정부에서 전쟁 미망이 보조금을 주지 않았나요? 줬어요 그리고 저도 보조금을 받았죠 하지만 그쯤부터 존이의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도움이 필요하게 된거죠 사라와 토미도 여길 좋아했어요 계속 살고 있는거죠 존이도 기뻐했으니까요 그가 그리워질거에요 오랫동안 생각해봤지만 존이는 가족을 바랐던거 같아요 별 의미는 없겠죠? 요즘 애들은 똑똑하니까 알게 될거에요 알게 되겠죠 죽음은 자연삼려입니다 숨길 필요는 없어요 부인 지금 2일말고는 수입이 없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거에요? 선택지가 있나요? 도시에서 일거리를 찾아 계속 살아가야죠 존이와 이곳이 그리워질거에요 당분간 매일 이곳을 찾아올거 같아요 당분간은 더 이상 질문할게 없네요 아 그리고 존이가 의식을 잃기 직전에 박사님들께서 금방 오실거라고 말했어요 자기한테 말할 기회가 없을거 같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해달랬어요 고마워요 안녕 우리 올걸 알았어요 우리가 올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 드디어 집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거의 뭐 클라이막스 나올거 같은데 시간 시간 동료가 지금 잠시만요 그림이 없다가 그려졌는데 노란색과 파란색이면 저거죠 색종이로 접은거 음 어떤 연관이 있는걸까요 일단 저기한테 다시 가봅시다 박사한테 동료 박사한테 흠 베타 블록커 존이는 심장질환을 앓은 적이 없지 안그래 분명히 없었어 자 그럼 궁금하게 생기지 만약에 부작용을 일으키기 위해 베타 블록커를 처방한거라면 그것도 그만큼 왕창이라면 당시 존의 기억에 가해진 부작용은 보통을 간단히 뛰어넘을거야 거의 어림적 기억으로 들어가지 못하는게 그것때문이라고 기계문제가 아니니까 그건 확실해 유지보수부에 따지니까 전화 너머로 괴성을 지르던데 뭐지 그럼 이제부턴 어떡하지 방금 구조변경 주파소를 받았어 이걸로 그 벽을 넘을 수 있을거야 오케이 그럼 지금 당장 가야지 그런데 하나 그렇겠지 세상에는 항상 그 하나가 있는 법이지 새 주파수로 기대기를 작동시키려면 기폭제가 필요해 기폭제? 우리가 보지못한 기억과 지금을 강하게 연관 지을 수 있는 무언가 말이지 그 기폭제를 존에게 줘서 존이 가둔 기억을 깨우도록 만드는거야 하지만 우린 아는게 없잖아 난 어릴적 기억에 겉모습만 봤는데 또 어릴적 사실이나 그런걸 찾는다고 해도 말이지 존은 무의식이잖아 그러네 결국 원점이구만 뭐랄까 작년 노랗건 이후로 이 직장 정말 내 피를 말리게 하는구만 그러게 죽을거 같애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아참 아참 내 커피 뭔가 대단한거라도 발견한줄 알았네 베타블로커 어떻게 해야되죠 이러면 냄새나 아 문을 드나들며 손이 치지 말아죠 그 시체야 해봐 냄새난다고 나도 알아 달려가는 과거는 네 잘못이야 무슨 일이죠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다고요 잠시만요 마지막 기억 우리가 막혔던 그 바로 그 냄새야 무슨 말씀들 하고 계시죠 후각 수용계는 대뇌 번영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릴리 헐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나요 뭐라고요 릴은 냄새가 기억을 되살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감각이라고 하는거에요 이걸 기폭제로 쓰면 그 여일적 기억을 깨울 수 있어요 거기다가 존이는 완전히 무의식상치지만 여전히 냄새를 맡을 수 있죠 제가 뭔가 정말로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괜찮아요 잘됐어요 이건 정말 굉장해 내가 다람쥐 씨를 가져오면 돼 그치 내가 할 잠깐만 왜 내가 주워야돼 사고를 낸건 니잖아 헐 망할 녀석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저 저 냄새나요 흐흐흫 장갑 한장 있는데 빌려 드릴까요 흐흐흐흐흫 키히님 발냄새 사실 일회용 장갑은 아니지만 아마 오늘부로 일회용으로 바뀌겠죠 흐흐흫 개드립 죄송합니다 흐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저를 기폭제로 쓰세요 아 릴리 도움이 되었어요 고마워요 냄새 정말 지독한데요 빨리 갑시다 시체를 찾아서 아 데자뷰 조용해 불안하게 어 불안해 엉덩이 냄새 뭐예요 오케이 다람쥐 시체 가져갑시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다니 세균 범벅이 시체를 고스란히 들어가는 건 바보겠지 다람쥐의 목을 꺾는다 긴장된다 진실이 꼭 밝혀질 거라 어디 가세요 아 그게 잠깐 소변 좀 볼려구요 저기 토네이도 펀치만 준 다람쥐 선도 괜히 수상하지 어디 보자 긴장된다 여기 있다 벨브가 달린 상자를 입수했다 오케이 어 불안한데 입수했죠 갈게요 입수됐죠 시리 세이브를 한번도 안했는데 쭉 가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세이브를 해줄까요 안하고 그냥 갈게요 아 입꾼 시천 챙겼어 준비됐어 도야지님 그건 조금 웃겼어요 잘 됐네 가서 준비해 금방 올게 어디가 나 난 어 그러니까 다 먹어 집 앞 줘야돼 뭐라고 아니야 요즘 옛날 게 재밌어서 아무튼 빨리 가서 준비하라고 금방 돌아갈게 뭐지 뭣때매 저러지 뭣때문이지 예상한 나도 답이 없다 불안한데 정확한 곳에 도착하면 제가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신호를 받고 나서 약 3주일 동안 벨브를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죠 준비할 시간이야 세균 들어갈 틈 확실하게 다 막은거지 완전 밀봉 상태에 필터도 장착했어 죽을 사람한테 별 상관 없겠지만 조니의 상태가 점점 더 빨리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둘러주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행운이 빌기를 행운 같은건 조일이랑 상관없어요 샤방 어 불안한데 뿅 가장 옛날의 기억으로 갑니다 3장 다른 등대들에게 빛을 보내고 나에게도 보내 모든 효과음이 샤방인 세상 잠깐만 이것도 완전 옛날이 아닌데 가자 이거 세이브 한번만 할게요 세이브 한번만 할게요 이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한 고생을 생각하면 이걸 차서 외우주로 날려버리고 싶어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신호를 보내고 작동하게 비는 것 뿐이야 그렇지 준비됐어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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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가 보겠습니다 무인 상태가 더이상 안정되지 않아요 흡입량을 다시 조정해야겠군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기잘 중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안정되질 않아 나가 뭐? 여기에서 바로 나가 지금 당장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빨리 안정되지 않으면 이 충격이 안에 있는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힐 거야 그럼 왜 넌 안 나가 못 가는 거야 아니 우리 둘 다 여기서 나가버리면 우리 이제 전부 수포로 돌아간다고 그 모든 일을 다시 하기에는 조니에게 시간이 없어 아 참 그럼 엉성한 말로 날 낚으려고 하지 마라 넌 바보 멍청이야 그럼 왜 너도 같이 멍청이가 되려는 건데 빨리 나가 뭐 마 니가 없어지면 그 망할 것들은 내 알리스티어락 짝을 지을걸 그 놈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알아 다람쥐 시체보다 배는 심해 젠장닐 입사시험에서 내 부정행위를 도와준 겨가 이걸로 나타나다니 불안하다 오케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휴 선생님 선생님 쓰러지나요? 아니네 일단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기억이죠 아까 갇혀져 있었던 기억 그래서 뭐 니가 만든 당근 케이크는 최악이었어 잠깐 기다려봐 그래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 너 아 가자 아까 같은 일이 또 벌어지기 전에 엉 그러니까 난 그러려던 게 아니라 그게 널 멍청이라 부른 것 말이야 알았지 난 정말로 난 정말로 그러려던 거야 알았지 뭐때 돌기짝을 좀 쎄 때려놓읍시다 울면 안돼 우와 진짜로 됐다니 밀기 힘들군 결국 성공했네 하지만 이 장소는 내 맘에 안 드는걸 왜 그래 정말 평화롭기만 한데 리엘 아까 조니의 방에서 뭔가 이상한 점 넣지 못 췄어? 뭐를? 뭔가 이상해 모르겠어 아 더블 침대였어요 더블 침대였어요 더블 침대였어요 더블 침대였어요 아니 모르겠는데 더블 침대였거든요 더블 침대였던 것 같은데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더블 침대 아니었나요 더블 침대 아니었나요 히님 뭐냐 샤방으로 바꿔요 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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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은 자기 혼자 이리저리 움직이고 존이는 그걸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s 샤방 랑지 이 사나이의 희생에 경위를 그래 어머 이런 시간이 그만 가봐야겠네 오늘 가야 일찍 딴다 그랬어 조심해 마셔 애들한테 안부 전해줘 응 나중에 봐 뭐지 흠 여기가 길의 끝인가 니가 말하려던건 신경쓰지마 내가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으니까 난 그저 여기가 너무 평화로워 이 기억 속에 있는 유일한 물건이 그런 일을 할 정도라고는 젠장 뭐 돌아가야 돼 지금 바로 잠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건데 빨리 와 어 죄송합니다 마이크 끈다는데 기침을 너무 크게 했어 죄송합니다 물좀 마셔야겠다 민망 마이크 안 꺼졌어요 죄송합니다 토하시는 줄 아이고 치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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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쌍둥이라면 치였어 뭐지 당신이 죽였어 희이 가 죽였어 나 어떻게 기침 때문에 운전자가 놀라서 그만 이해가 안 되는데 무의식 상태라면 어떻게 우리가 보지도 못한 이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지 쌍둥이거든 아니 그보다 어떻게 살아남은 거지 아니 살지 못했어 뭐라고 조니의 방에서 보지 못했어 조니 2층 침대에서 잠을 잤어 조이 헐 쌍둥이네요 조이 내 폭소리 들려 조이 스포 뱀뱀 죄송합니다 왜 조이를 친 거예요 엄마 왜 조이를 조이 눈을 떠 조이 눈을 뜨라고 조이 근데 왜 조이가 별명이라고 한 거죠 조이 굉장히 어렸을 때지만 쌍둥이 형을 잃었다는 건 어머니의 가슴을 말로 할 수도 없겠지 이 기억을 없애려고 조니는 베타 블록커 처방을 받았던 거군 기억을 못하는 것도 당연하네 당연해 희미하게 연결이 끊은 거지 지워진 게 아니야 어딘가에 이 기억에 파장이 남아있을 거야 어머니는 어땠지 재홍님을요 재하 그녀는 베타 블록커 처방을 안 받았을 거야 덕분에 조금 정신이 이상해진 거겠지 근데 도대체 이게 뭐 이게 리버랑 무슨 연관이 있지 조니가 아니라 조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다면 조니는 어떻게 되는데 연이 싫다 빨리 가자 어떡하지 조이 더이상 벽을 만들고 있지 않아 불길한 소리 하지마